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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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정말 고마워. 더 늦으면 안 돼서 먼저 가볼게. 와인 축제를 재밌게 보내길 바라지. 소년, 고마워. 적이라니 너무 서먹한 호칭이네. 어떤 의미에서 우린 남매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로자리아, 로자리아! 음, 말이 서툰 것 같은데 바르카의 수다스러운 대화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어 보이네. 물론 바르카가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남매, 바르카. 남매, 바르카. 차갑고 어두운 어른, 당신도 진짜 부모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 안 나요? 뭐야. 너 혹시 레이저랑 같이 친부모의 단서를 찾으러 다니면서 겸사겸사 가정에 대한 관념을 세워주고 있는 거야? 그래, 네 말이 맞아. 난 친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 철들기 전부터 보지 못했으니까. 흔한 일이지. 이 세상에는 지금도 매일매일 가족들을 그리워하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어쨌든, 만날 수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네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게 제일 중요해. 아니에요. 틀렸어요. 루피카는 서로를 지켜줘요. 중요해요. 인간 가족도 중요해요. 좋아. 그럼 네 부모님이 착한 분이란 걸... 아니, 반대로 극악무도한 악인이라는 걸 알게 됐다 치... 그게 네 선택에 영향을 주기라도 해? 흠.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음... 으이... 로자리아가 한 말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 레이저가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 같아! 흠. 시비골로 온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레이저는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야. 그리고 내가 아는 몬드 사람들은 밝고 다정한 성격이 대부분이라, 노골적인 말은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겠지. 햇빛은 많은 걸 키워낼 수 있지만, 어둡고 음습한 구석에 있는 문제까지는 해결할 수 없거든. 노자리아... 자, 여기까지만 할게. 꽃 받아. 이건 나처럼 차가운 물건이야. 바바라는 최근 와인 축제의 성가드 활동 때문에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상황이야. 그래서 성당 쪽의 재료는 내가 골랐어. 그런데 서리꽃을 정말 쓸 수 있을까? 술을 전부 얼려버리진 않을까? 서리꽃의 한기는 이미 처리했어. 음유시인도 자유롭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가져가. 괜찮을 거야. 뭐야, 로자리아. 예상외로 너무 자상하잖아. 으잇? 잠깐! 음유시인? 그때 너도 거기 있었어? 감사해요. 어려운 일 아니니까 고마워할 필요 없어. 바르카한테는 나도 신세를 많이 졌으니까 누나로서 모른 척할 수 없지. 얼른 답을 찾길 바라지. 다음 해봐. 와우, 바람처럼 사라져버렸네. 근데 이제 익숙해져서 별로 놀랍지 않아. 자애로운 부드러움... 음... 이게 맞나 싶긴 한데... 어쨌든 무사히 손에 넣은 건가? 아휴, 그럼 이제 기사단 쪽만 남았네. 흠... 아휴, 레이저. 아직도 로자리아의 말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한 말... 서리꽃, 꽃잎 같아. 차갑고... 아파. 근데 냉찜질은 상처에 좋아. 고리고리 열매처럼. 열심히 생각하면 상처가 아물지도 몰라. 음... 너희를 따라다니면서 생각할래. 제 feel. 네,소 versão 쇼.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마침 잘 왔어. 리사랑 레이저에 대해 얘기하던 중이었거든.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아, 술통! 에? 분명 수호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술통을 준비했다고? 아, 정신 차려. 전혀 없거든. 페이몬이 말한 재료는 사람을 시켜서 준비하라고 했어. 그런데 그 아이도 꽤나 열심이라서 말이지. 조금 더 연구해보고 싶대. 조금만 더 기다려줘. 술통에 관해서는... 음... 너희가 모은 재료를 타타오파 협곡의 큰 냄비에 넣고 휘저을 생각은 아니겠지? 그래서 고민 끝에 사교의 능하고 현명한 기병대 대장님한테 다운 와이너리에 가서 쓸만한 술통을 하나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었지. 됐어. 우리 사이의 예의 차리긴. 제자를 돕고 싶은 마음은 나도 이해해. 하지만 오랜만에 돌아가는데 그런 부탁은 좀 곤란하다고. 그럴 리가? 교섭은 네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 와인 축제는 몬드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야. 다이루쿠의 성격은 너도 잘 알잖아. 몇 마디 귀띔 많은 거야. 예를 들어, 몬드 사람들이 간만에 축제를 열게 됐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재료가 모자라네. 어디 도와줄 사람 없나? 그러면 다이루쿠는 자금과 물품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거야. 리사! 다이루쿠 어르신을 홀라당 벗겨먹을 생각이잖아! 음, 좋은 생각이야. 바로 출발해야겠어. 으악! 이쪽도 엄청 흔쾌하게 대답했어! 휴... 리사가 남모르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레이저 대신 고맙다고 할 예정이었는데... 이젠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감이 안 잡히네... 흠... 여행자와 사부는 날 위해 고생을 많이 했어. 하지만 난 아직도 답을 얻지 못했어. 너무 쓸모없어. 어머? 어린이 때 무슨 충격이라도 받은 거야? 의기소침해지면 안 돼. 아, 알겠어. 이렇게 하자. 귀염둥이는 K-아랑 같이 다운 와이너리에 다녀와. 난 레이저한테 심리 상담도 해주고, 겸사겸사 사부로서 보충 수업도 좀 해줘야겠어. 며칠 뒤에 데리러 와. 그땐 아마 마지막 재료도 준비되어 있을 거야. 가는 길에 말동무가 있으면 나야 좋지.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난 사부님을 믿어. 난 좋아. 우리 귀염둥이 입에 꿀을 발랐네. 너의 일은 내일이기도 하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아. 얼른 가봐. 기사단 내신 다이루크한테 안부도 전해주고. 마음이 상한 라즈베리 같아 시크네.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 사부가 신기한 고민 해소법을 알려줄게. 하지만 그 전에 쉬운 일, 레이저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일단은 말하는 것부터 연습해보자. 그럼 다음부터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들의 생각이 너와 다를 때 네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거야. 좋아요. 저 노력할게요. 노력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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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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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와이너리에서 제공한 물건에 현임 기병대 대장의 이름을 쓰면 어떡해? 알고는 있네. 그럼 이 일은 아델린한테 맡기고 익명으로 물건을 보낼게. 진짜 고맙네. 우와! 다이루쿠 어르신은 정말 시원시원하네! 내가 마시는 건 아니지만 듣기만 해도 행복해! 너희도 와인 축제 때문에 찾아온 건가? 레이저도 다 큰 나이에 아빠를 찾는다고 정말 힘들 거야. 다이루쿠 어르신, 좀 도와주는 게 어때? 어째서 클래는 엄마를 찾는다고 하고 게이아는 아빠를 찾는다고 하는 거지? 본인들은 그게 편하겠지만 듣는 쪽은 분명 오해할 거라고!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 와이너리에 술통이 하나 있어. 조금 오래됐긴 하지만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져서 화염꽃 옆에 반나절 정도 놔둬도 문제 없어. 그 술통이라면 너희들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을 거야. 히히, 좋아! 언제 가지러 갈까? 그럴 필요 없어. 사람을 시켜서 시장으로 바로 보낼게. 천사의 목 근처에서 가져가면 돼. 다이루쿠 어르신이랑 얘기하는 건 역시 마음이 편하고 즐겁다니까. 히히, 레이저를 도와줘서 고마워. 천만에, 친구 사이에 서로 돕는 건 당연한 일이지. 다이루쿠 어르신은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네. 정말 멋져. 식사 시간이 다 됐군. 밥이나 먹고 가. 그럼 난 이만. 축제 기간에 집에 돌아오는 건 만국 공통 아니야? 라고 케이아 도련님께서 얘기하셨으니 같이 식사하시는 건 어때요? 아델린 씨한테 더 이상 신세질 순 없죠. 신세라니요? 매번 기병대 대장의 신분으로 오셨잖아요. 생각해보니까 한동안 기병대 대장님의 차만 준비했지 도련님의 저녁 식사는 준비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방금 그 기세는 어디 간 거지? 말은 참 잘하던데. 다이루쿠, 너. 아델린을 김빠지게 할 생각은 아니겠지? 그러지, 너. 그럼, 사양 안 할게. 아델린 씨, 식기 세트 하나 추가해주세요. 우와, 배불러. 역시 아델린의 솜씨는 최고야. 눈과 배에 모두 만족했어. 히히. 만족했으면 됐어. 먹고 싶은 요리가 있다면 언제든지 와. 오, 그럼 나도 여행자 덕 좀 봐야겠네. 하, 케이안 녀석 또 시작이네. 자, 임무도 다 끝냈고. 배도 불렀으니 일하러 돌아가야지. 도련님, 조심히 가세요. 우리도 슬슬 출발해야겠어. 레이저는 니스한테 맡기면 되지만, 와인 축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다이루쿠 어르신, 나중에 봐. 또 보자고. 가족이랑. 아무것도 아냐. 너도 얼른 쉬어. 레이저랑 잘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다이루쿠 어르신과 케이아 도련님이 함께 식사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분위기는... 메이드인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뵙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뵙게. 태어나는다. 차가운퍼들와 개인적인 아들의 주문을 할 수 있는 가짜. 그리고, 그에게 미국의 자리에 나인 것 같기도 하고...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또 을 할 수 있는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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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레이저의 양조재료를 준비할 거라고 했잖아. 오늘이면 준비가 얼추 끝날 것 같아. 얼른 가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레이저의 보충 수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려나? 설탕씨, 잠깐만요. 선배, 페이몬, 설탕씨를 좀 막아주세요. 으악, 깜짝이야! 왜 그렇게 허둥대는 거야? 사실은 저와 설탕씨가 양조재료를 두 분한테 건네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레이저가 온다는 얘기를 듣자 설탕씨가 한사코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네요. 제,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요. 그리고 재료만 무사히 전달되면 되잖아요. 그럴 순 없어요. 두 사람이 함께 완성한 거니까 같이 가는 게 맞아요. 설탕씨의 공로를 가로칠 순 없죠. 공로라뇨. 당치도 않아요. 기사단에서 준비한 재료는 생물연금술의 산물이구나! 맞아요. 4배 달콤한 일몰 열매예요. 4배로 달콤하다고? 일반적인 당도로 부족해? 게다가 왜 하필 일몰 열매인 거야? 음, 그건 처음부터 설명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전 솔의 향을 맡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요. 양조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배웠고 그 토대로 일부 경험을 정리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재료의 단맛은 필수예요. 가장 적합한 재료를 고르기 위해 몬두 주변에서 단맛이 나는 모든 식물과 열매를 찾아 하나씩 먹어보고 그에 따라 리스트를 작성했어요. 각기 다른 장소에 동일한 소재도 평가에 추가했어요. 샘물마을 근처의 달콤달콤꽃은 맹새의 갑각 주변에서 나는 달콤달콤꽃보다 조금 더 달거든요. 우와, 듣기만 해도 엄청난 업무량이야. 괜찮아요. 이건 제가 기사단 메이드로서 해야 할 일인걸요. 기사단을 대표해 수호의 마음을 찾아낸 건 저한테도 무한한 영광이에요. 노엘의 눈이 빛나고 있어! 근데 난 왠지 노엘이 미사한테… 아,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혼자서 평가를 내리면 주관적인 성향이 짙어질까봐 걱정하던 차에 실험실에서 나오던 설탕씨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설탕씨한테… 아! 설탕씨, 왜 그러세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날은 최근 수입한 실험 기자재를 가져오려고 외출했던 거였어요. 음… 에헤, 표정을 보니까… 설마 그 일을 깜빡하고… 오늘까지 실험실에만 틀어박혀 있었던 건 아니지? 네, 맞아요. 죄송해요. 휴… 제기도 책임이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실험 기자재는 나중에 마조리씨를 찾아가면 돼요. 노엘씨, 계속 얘기해요. 네, 네. 설탕씨는 역시 전문 연구원다웠어요. 제 리스트를 본 설탕씨는 소중한 건의사항을 얘기해 주셨어요. 일부러 칭찬할 필요는 없어요. 그 후 노엘씨는 사건의 자초지종을 저한테 알려줬어요. 노엘씨는 잘 알지도 못하는 레이저라는 소년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정말 감동이었죠. 하지만 기존의 재료는 완벽이라는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어요. 당분 함량이 높으면서도 발효가 쉬운 과일을 찾아야 했어요. 결국 전 리스트에 적힌 과일들 중 시두르 호수 주변에서 채집한 일몰 열매 샘플을 기초로 계량을 시도했어요. 생물연금술을 통해 단맛의 특징을 부각한 후 대조 실험을 했어요. 실험이 시작된 후 설탕씨가 보여준 끈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아이, 칭찬은 그만하시라니까요. 아무튼 오식 일몰 열매 63호 4배 당도 버전 개발에 성공했어요. 당도는 엄격한 측정을 거쳤고 광택과 과육 또한 최상급이었어요. 노엘은 그걸 4배 달콤한 일몰 열매라고 줄여서 불렀고요. 하지만 여건상 대규모 양산은 불가능해요. 그저 레이저로 도울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요. 여행자, 뭐 하는 거야? 여행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전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리진 못했지만 부모님은 한 번도 저한테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어요. 더 밝게 행동해야지 같은 말은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저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렴 이러고만 하셨죠. 알아요. 전 행운하였어요. 전 레이저의 삶을 겪어본 적도 없고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함부로 이런 말을 하는 건 신뢰일 수도 있겠지만 전 진심으로 레이저가 행복하게 살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갈쳤 대руж Fab beyond the importantes 셀 텐 씨 би아 또 지각했소 서부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말했어 椅 며칠 전에 똑같은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으잇? 잠깐! 설탕은 어디로 사라진 거지? 레이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틈을 타서 도망간 건가? 안녕하세요. 전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메이드 노웰이라고 해요 안녕 이걸 받아주세요 저 혼자서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그분은 연금술사이신데 지금... 네, 맞아요. 애석하게도 직접 전하진 못할 것 같아요 포션, 꽃, 꿀, 그리고 바람수정 나비 냄새, 맞지? 우와! 역시 레이저의 코는 못 썩인다니까! 일몰 열매, 전에 맡아봤던 것보다 훨씬 달아 클레가 그러는데 연금술은 엄청 대단해서 물건을 더 좋아지게 한댔어 네, 여러분들이 이 달콤한 열매로 가장 달콤하고 맞춰온 술을 빚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들 고마워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직접 만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녀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지금처럼 매일 바쁘게 일하지 말라고 설득한 다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음, 기다릴게 음, 이제 재료도 전부 모았으니까 드디어 술을 빚을 수 있겠네! 술통은 천사의 목 가게 노점 쪽에 있을 거야! 노엘! 그럼 우린 이만 가볼게! 잘 가요! 행운을 빌어요! 하... 이번 임무도 무사히 끝낸 셈이네 아, 설탕 씨 실험 기자들 옮기는 걸 도와줘야 해 삼성 삼성 impw 지대 게임 순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병약기사 오빠! 레이저! 이쪽이야! 누가 왔는지 좀 봐봐! 디오나잖아!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캐테일 술집 노점에서 보이지도 않던데. 용서할 수 없어. 디오나, 왜 그래? 화나 죽겠어! 클래가 다 말해줬어! 전부 너희들 짓이라고! 레이저는 아빠 친구인데 믿을 수 있는 착한 사람인데 술에 관심을 갖게 만들다니! 레이저! 넌 절대 출상에 들어놓아서 눈물을 짜는 그런 냄새나는 아저씨가 떼선 안 돼! 난... 이해가 안 돼... 아,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클래! 대체 디오나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야? 음... 레이저 오빠가 엄마를 찾고 있고 명약기사 오빠가 도와주고 있다고 했어. 레이저랑 오빠가 슬프고 술이 필요해서 디오나 언니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디오나 언니가... 그래? 더 이상 말하지마. 이번 일은 내가 나서야겠어. 라고 했어. 그래서 같이 오게 된 거야. 어... 그, 그렇구나... 어디서부터 해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디오나! 이번 일은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레이저가 부모님이 전에 만들었던 술을 다시 양조하면서 부모님의 과거를 알아보려고 한다는 거지? 날 속이려는 건 아니겠지? 디오나 언니, 미안. 클래가 제대로 말을 못했어. 클래 탓이야. 화내지 말고 레이저가 소문되는 걸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물고기를 잔뜩 잡아줄게. 같이 먹자. 자, 도둑구도 만지게 해줄게. 헉! 화난 거 아니거든! 클래는 좋은 일을 도우려던 거잖아. 다 알아. 방금은 레이저가 이상한 걸 배우게 될까 봐 언상이 조금 높아진 것뿐이야. 레이저가 맛있는 게 아니라면 귀찮지만 도와줄게. 미리 말해둘게 했는데 난 평소에 주로 원제품을 배합했어. 갑자기 원료 혼합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결과는 장담 못해. 정말 잘 됐다. 디오나 언니는 좋은 사람이야. 맞아. 말은 잘하네. 잘 보기나 해. 끝! 정말 쉽네. 히히. 지금부턴 술통을 저장할 곳을 찾아야겠어. 바람이 일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기다린다. 음, 바람이 부는 곳에 저장해야 하는 걸까? 바람이 시작되는 곳은 어때? 바람 많이 불어. 응, 몬드의 바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소가 바로 거기잖아. 좋아, 클레도 같이 갈래? 난 바보 아빠를 감시해야 하니까 같이 가진 않을게. 클렉, 다음에 또 같이 놀자. 좋아, 약속 안 거야. 비는 안타깝지만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내진 못하지. 비는 안타깝지만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내진 못하지. 비는 안타깝지만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내고 비는 안타깝지만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내준다. 비는 안타깝지만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내준다. 비는 안타깝지만 더러워진 마음이 씻어내준다. 이런 우연히 여기서 만나네. 으에? 각솔이? 넌 여기 어쩐 일이야? 잠에서 깼더니 공기 속에서 아주 달콤한 향기가 느껴지지 뭐야. 과일의 달콤한 향을 따라오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어. 맞아. 엄청 달콤한 향기가 나아. 클래도 못할 수 있어. 응, 중요한 일이 생각났거든. 술통을 봉인하고 땅속에 묻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응? 아직도 뭐가 부족한 거야? 레이저, 그 절반 정도 남은 천풍의 술의 향을 아직 기억하고 있지? 쓴 향이 조금 나지 않았어? 응, 맞아. 그 쓴 향엔 유래가 있어. 바로 이것 때문이야. 민들레 씨앗? 민들레주는 다들 알고 있지? 몬드 사람들은 바람이 영혼을 데려올 수도, 기억을 저장할 수도 있다고 믿어. 민들레 씨앗은 천연 보석처럼 매해의 첫 번째 바람을 담고 있어. 사람들은 그때의 바람 대신 민들레 씨앗을 술통에 넣고 냈어. 그리고 만들어진 술은 그때의 기억을 영원히 간직하게 돼. 그러니까 천풍의 술은 사실 최초의 민들레주였던 거지. 대단해! 술이 우리의 이야기를 기억했어! 정해진 맛이 없는 이유는 자유롭게 재료를 넣어서 그런 거야. 레이저 왜 그래? 무슨 생각해? 엄마, 아빠의 술 안에 재료는 민들레 씨앗 말고는 모르겠어. 내 술엔 친구들의 마음이 담겨 있어. 엄마, 아빠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나한텐 친구들이 있어. 모두들 정말 열심히 했어. 바르카, 사부님, 클레, 베넷, 갈색 고양이 아저씨, 차가운 누나, 웃는 척하는 어른. 단단한 회색 여자아이, 바람수정 나비 냄새가 나는 사람, 고양이 아저씨의 딸. 초록색 시인, 페이몬, 여행자. 전부 기억하고 있어. 술을 만드는 건 어려워. 모두가 없었다면 오늘의 술도 없었을 거야.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어려워도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난 기뻐. 음, 고마워. 친구도 루피카야. 미래에도 함께할 거야. 내가 인간이든 늑대이든 다 상관없소.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 술을 같이 열어볼래. 그렇게 할 거야. 그래도 전혀 처음이야. 그렇지. 아니, 그 50간이 간다. 그러나 그냥 네가 행복하고 있어. 하나에. 나는 네. 나는 그리 particularly. 나는 나라. 나는 네. 나는 그것. 나는 네. 나는 네. 나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젠 술통을 땅속에 묻어두고, 숙성되기를 느긋하게 기다리면 돼. 후아, 드디어 끝났네. 제대로 축구 파티를 열어야겠어. 내 기억이 맞다면, 내일이 바람이 돌아오는 날 맞지? 우와! 바람의 신이 돌아올 거야! 까먹을 뻔했네. 노래를 아직 다 못 외웠으니까 돌아가서 건배의식을 준비해야겠어. 다들 내일 봐! 오늘 밤은 푹 쉬어. 내일 아침에 맑은 바람으로 청각을 깨우는 걸 잊지 말고, 그리고 최고의 음유 시인의 공연을 들으러 와. 레이저 오빠! 방금 엄청 멋졌어! 멋져. 그게 무슨 뜻이야? 대단하다는 뜻이야! 음, 아냐. 클레어가 더 멋져. 아윽… 아윽! 아윽! 그럼, 아니, 저기, 이런 стали. 아주, 아주, 아주! 계속되네. 아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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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드디어 바람이 돌아오는 날이네! 건배 의식을 놓치면 안 되니까 얼른 출발하자! 우아! 사람 엄청 많다! 다들 바람의 신을 맞이하러 왔구나! 왜 다들 천사의 목 노점 앞에 모여 있는 거지? 와인 축제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술은 건배 의식을 통해 바람의 신께 올린 후 판매하는 게 관례거든. 그래서 다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이 녀석들한텐 바람의 신을 맞이하는 것도 다 형식적인 거칠애인 것 같아. 리사 넌 레이저를 보러 온 거야? 응. 조금 걱정이 돼서. 방금 레이저랑 얘기 나눠봤어. 양조 여행은 순조로웠던 모양이네. 오늘은 나도 안심하고 한잔할 수 있겠어. 으아! 리사, 떠맞아! 레이저는 저쪽에 있으니까 얼른 가봐. 하! 왔구나! 우와! 이 술병들은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너희들도 술 파는 노점상인 줄 알겠어. 하하하! 이건 전부 레이저를 위해 준비한 거야. 엄마가 그러는데 오늘은 사람들이 바람의 신을 맞이하기 위해 술을 올린대. 바람의 신이 기분이 좋아지면 바람으로 변해서 모두에게 축복을 내린대. 바람의 신의 기분이 좋아져서 레이저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병예기사 오빠, 봐봐. 이건 알베드 오빠가 클레한테 빌려준 거야. 이건 아버지들이 준 거야. 오는 길에 실수로 깨지 않아서 다행이야. 사실 그냥 척 하는 거야. 다 쓰면 다시 가져다 드려야 하거든. 엄마가 그러는데 바람의 신은 주량이 엄청나서 원한다면 시드르 호수를 단숨에 다 마셔버릴 수도 있다고 했어. 이 술돌이랑 레이저의 엄마 아빠가 남긴 술이면 충분하려나? 아, 초록색 시인. 흠흠,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전 페보니우스 기사단 단장 대행, 진씨의 초대로 여러분께 천풍의 술을 연주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훌륭한 노래를 바람에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치겠습니다. 우린 이 재료들을 통에 담고 바람이 일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기다리네. 술병의 입구를 단단히 봉인하니 남풍은 따사롭고 북풍은 매섭구나. 술의 맛은 어떠한가? 몬드의 이름 같고 자유의 꿈과도 같지. 어떻게 숙성된 술인가? 탐험의 용기와 자애로운 부드러움이라. 수호의 마음은 여전히 처음처럼 천풍과 함께 축복하리. 새콤한 술이 달콤해질 때까지. 투박한 통이 촉촉해질 때까지. 바람이 일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기다리리. 술통 안엔 뭐가 들어 있을까? 밀의 황금빛이 빼곡하게 들어 있네. 통에서 나온 술은 무엇을 싣고 올까? 풍경의 소리와 만고의 하늘이여라. 우린 술과 함께 노래하고 바람이 노래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기다리네. 천풍은 어떤 안주거리를 가져갔을까? 하프현에 담긴 이야기와 오늘 밤의 달콤한 꿈이여라. 여러분, 이제 술을 준비해주세요. 바람의 신을 위하여! 바람의 신을 위하여. 어… 바람이 없어… 클레, 슬퍼하지마. 이럴 수가… 레이저 오빠, 바람의 신이 돌아오지 않았어. 우리가 준비한 술이 마음에 안 드는 걸까? 아이, 그럴리가! 클레, 그거 알아? 바람의 신은 바람뿐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어. 올해에는 분명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을 거야. 응? 그래? 그럼, 그럼 통통이로 변할 수도 있어? 그래, 통통이로 변하는 거야. 바람의 신, 들었지? 레이저 오빠, 바람의 신의 축복이 느껴져? 음… 너희랑 같이 말도 많이 하고 많은 걸 배웠어. 지금은 무섭지 않아. 이게… 축복이야. 나중에 술이 숙성되면 나도 한 모금 마셔볼래! 절대 잊으면 안 돼! 응.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억하자. 응! 응! 근데… 걸레 목말라… 아, 그래! 수다 그만 떨구! 음료 마시러 갈까? 천사의 먹 노점에서 새로 판매하는 바캉스 과일쥐가 엄청 맛있대! 마실래! 걸레 마실래! 응. 다 같이 가자. 클라이, 들어봐. 아, 그래. 오. 야 뭐다! 야 뭐다! 아이차 자, 으깨서 부러진 곳에 바르거라, 아이야, 꼭 살아남아야 한다. 여기에 남거라. 넌 우리의 희망이야. 너무 원망하지 마라, 다오, 케이야. 잘했어. 역시 내 아들이야. 넌 영원히 내 자랑이란다.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직도 숙성되지 않았네. 개봉은 미래의 아들에게 맡겨야겠어. 레이저라는 이름 어때? 어허, 뭔가 느낌이 물씬 나네. 좋아, 레이저로 정하자고.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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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레이저! 레이저! 술 담그는 재료는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잘 비교하고 골라야겠어 휴식을 취할 때 앞으로의 계획을 고민해볼 수 있어 모든 행동에는 위험이 뒤따르는 법 반드시 조심해야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